자, 조그만 거 나 일단 이거 먹어 내가 또 줄게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난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버님 oppe세요 엄마 아빠 아버지 축하해요 이따가 왜 이따가? 이따가 왜 이따가? 이따가 왜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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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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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천서진을 의심하는 거야? 기사장이 죽고 가장 인생을 본 사람이 천서진이야. 자신의 치구도 묻고 기사장 천서진을... 그래서? 여기 해야지. 여기, 여기. 이쪽 보러, 여기. 이쪽 보러. 뭐, 연봉 짱짱에 맞고 어디 관리 소장으로 간다던데? 그게 어딘데? 나도 모르죠. 로또를 놔줬는지. 저항 먼저 싹 다 바꿨던데. 아,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잘 됐네요, 그럼. 아이고, 저 중심머리 봐라. 네, 좀 안 나오겠습니다. 네, 안 올게요. 네, 예, 예. 네. 네. 어휴, 생각하지 않ㅇ.. 어... 반드시 보상을 해 도비서 어... 음... 아... 아... 여기... 어... 이보자 해볼게 얼마 안 할거야 ㅋㅋㅋㅋㅋㅋ 맞아? 응 토끼야? 그래 응 안경 형 안들어간데? 맞아? 응 됐다? 오케이 오케이 엄마 아빠 유행했어? 아니야 그런게 아니야 은결아 시험 끝나고 말을 했는데 이미 들었으니 어쩔 수 없네 엄마랑 아빠 일을 했어 아빠 이제 따로 살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엄마가 아빠 한 번만 다 주면 안 돼? 아빠는 요즘 우리한테 잘하잖아 이미 다 끝났어 한집에 안 써냈고 다 떠났어 다 치우자 여기엔 선 선생님 우리 들어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 고울을 보고 저거 좀 봐 얼마나 놀라게 힘드셨어요 이거 순금으로 만든 명품인데 주진이 마음이에요 천순이 천순이 뭐야 이제 이사장님이시지 저기 이사장님 되신 거 너무 멋지게 드려요 아직 이사장은 아니죠 정식으로 이사회 찬반도 거쳐요 아니 어차피 되실 거잖아요 오 오 진짜 카리스마 장면 아니시다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부모님들의 학교 출입을 철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신 명이네요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저기에 고울을 보고 다시 들으세요 네 공기 여기엔 선 선생님 우리 들어왔어요 오 세상에 그 고울을 보고 저거 좀 봐 얼마나 놀라고 힘들셨어요 이거 순금으로 만든 명품인데 주진이 마음이에요 천순이 천순이 뭐야 이제 이사장님이시지 석이 이사장분 계신 거 너무 잘 들어요 아직 이사장은 아니죠 정식으로 이사회 찬반도 고쳐요 어차피 되실 거잖아요 진짜 카레스마트 장난 아니시다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부모님들의 학교 출입을 철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신 모양이네요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아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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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